이 사건에서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는 콘서트 기획사 모코 ENT와의 법정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콘서트의 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의 발단은 모코 ENT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있었습니다. 모코 ENT는 김희재의 콘서트 8회 중 3회분의 출연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희재와 소속사는 콘서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코 ENT는 김희재가 연습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모코 ENT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연습에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김희재의 팬클럽인 희랑별은 모코 ENT가 저질 화보집을 만들어 판매를 강요하고 아티스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하며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와 이로 인한 콘서트 취소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악의적인 주장과 반박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산업의 내부 문제와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드러내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모코 ENT와 가수 김희재 사이의 법적 공방은 다양한 층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최초의 분쟁은 김희재의 콘서트 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였지만 모코 ENT는 그 이상의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중 하나는 김희재의 팬들을 상대로 한 명의 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대중과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김희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모코 ENT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 측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모코 ENT의 황지선 대표는 승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법적 소송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코 ENT는 김희재가 협찬으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명품들의 반환을 요구하는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품들은 사실 모코 ENT가 선물로 준 것들이었고 김희재는 이를 선물로 받아 착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희재 측에 의해 밝혀졌고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황지선 대표가 언론을 이용해 김희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관계와 법적 분쟁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코 ENT와 김희재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희재가 MBC 드라마에 출연할 당시에 모코 ENT는 의상협찬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협찬비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모코 ENT의 황지선 대표의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선물로 주어진 명품들을 협찬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모코 ENT의 행태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를 향한 모코 ENT의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졌으나 최근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재의 소속사는 증거 자료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자료를 준비해 이에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며 자신을 고소한 김희재의 소속사 대표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복잡하고 깊은 갈등을 보여줍니다. 계약의 세부사항, 협찬과 선물의 구분 그리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두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계약 관행과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황지선 대표의 저돌적인 행동은 모코 ENT와 김희재 사이의 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분쟁의 발단은 황 대표가 콘서트 출연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 대표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김희재 측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황 대표의 무책임한 자세와 악의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김희재의 소속사인 TN 엔터테인먼트는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잘 알려진 회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이 사회적 감시와 규제 아래에서 활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모코 ENT와 황 대표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재는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의 인기 프로그램 더 트로쇼에서 MC로 활약하고 있으며 음악 및 뮤지컬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주연을 맡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의 무대에 오르는 등 그의 예술적 재능과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격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인기로 승부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